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프리드맨 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타이어트날 이틀째 된거에요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4kg정도 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한달안에서 20kg정도 뺐게요 오늘 먹은 음식 메뉴는 양상추, 닭가슴, 사과, 고수, 당근, 보도, 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바브리카를 오늘은 메뉴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 1시? 1시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먹고 이것만 먹고 있는거에요 아침에는 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몸은 조금 예쁘게 만들고 집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촬영하는 누나를 뺐게요 아침부터 칼날로드 한입 오lang스는 네일로 많이 먹었을때 그냥 꽁혈어요 그냥 보내요 아침부터 디저트 치자 한날동안 다이어트 음식은 하고 그리고 진짜 한달 끝나면 햄버거 먹고싶어요 햄버거랑 피자 먹을게요 괜찮은데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울네 많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울네 이게 진짜 맛있어울네 고소하고, 고소해요 점심 매우 맛있어울 development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보도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직은 다이어트 음식은 질리지 않아요. 조금 먹을만해요. 아직은. 조금 이따가 저녁 운동하러 가요. 이따가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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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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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